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의 교과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학과에서는 전문적인 보육교사의 양성을 통해서 보육인재 양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보육학과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학과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적용적 취득과정까지 이렇게 아동보육학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학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동보육학과는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고 가족구조의 변화가 되고요 보육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에서는 사천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아동보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확장기반을 구축하고 있고요 아동보육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학과에서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육교사에 대한 역할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역할은 예정과 사랑을 통해서 영유아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요 영유아의 심신을 건강하고 저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영유아 발달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익힘으로 인해서 영유아를 이해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이 보육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학과 소개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한 대면 교육을 통해서 직접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식기반 정보와 사회에 대응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 재직 중인 원장님들과 1대1 재학생과의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 협약을 통해서 보육실습에 있어서의 충실화를 기했고요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현장의 실무에 강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활발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의 10개 글로벌 아동보육 관련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입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아동보육학과에서는 보육교사 자격과정과 장야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정과 사회복지사 자격과정과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자격과정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보게 되면 보육교사는 17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면 교육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과당 하루 종일 대면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죠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거쳐서 대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영유아 발달이라든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가 보육학개론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정서장애화 교육이라든지 보육과정, 영유아 교수방법론, 부모교육 이러한 교과과정은 선택과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지정으로 교과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야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과정과 겹치는 게 있죠 어떤 건가요? 아동관찰미 행동연구는 같은 교과목에서 동시에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장야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도 보육교사로 가는 길에서는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회복지사 자격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과정도 1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과목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공 필수과목입니다 그래서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이 필수과목은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동보육학과에서는 17과목을 지정해서 과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사의 전문가 과정도 마찬가지겠죠 다문화사의 전문가 과정도 10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문화사의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와 아동보육과 상담심리와 이렇게 3개의 학과에서 같이 이루어져 있는 교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교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현장에서 특화된 보육교사를 위한 전문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과후 지도사라든지 유아놀이 지도사라든지 발달심리상담수사라든지 또한 아동안전관리 지도사 이렇게 4개의 자격과정이 민간자격증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아놀이 지도사에서는 놀이지도라든지 영유아 발달이라든지 또한 동작교육이라든지 이 교과목을 들었을 경우에 자격을 치득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동안전지도사는 아동안전관리라든지 보육교사론을 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 자격을 치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지도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육과정하고 부모교육과 방과후 아동지도 관련된 교과목을 들으셔야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치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고요 아동발달상담사에서도 영유아 발달과 아동발달 및 행동연구에 있어서 보면 자격을 이수해야 교과목을 이수해야 자격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 여러분과 교과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아동보육학과에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실제적으로 밝은 도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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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